이번에는 이기종 기자와 함께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csot 들고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csot로 불러야 될까요 tcl로 불러야 될까요 정식 명칭은 tclcsot라고 부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예전에는 지금 tcl 연간사업보고사 보면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에 tclcsot가 있습니다 그리고 tcl모컬하고 tb 오디에만한 업체들도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묶여있는데 본인들은 서로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clcsot에서 구조는 그렇지만 tcl은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묶여있는 그렇게요 tcl은 익숙한데 csot하면 차이나 스타옵틱스로 이 업계에서는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최근에 led 디스플레이 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용어가 좀 헷갈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잉크젯 프린팅 oled를 생산인데 이거 제 기억으로 는 오래전부터 하던 거 아니었어요 예 지금이 2024년인데 4년 전에 8.5세대 잉크젯 oled 프린팅 투자하고 2021년에 착공해서 2024년 원래 올해라면 양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8세대 아직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잉크젯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잉크젯 oled에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용어가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잉크젯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솔루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용액공정 또 혹은 솔루션 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어떤 걸 좀 많이 쓰나요 잉크젯 프린팅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고 거기에 잉크젯 프린팅 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rgb 서브 픽셀 만드는 건데 여기에 용매를 녹여서 이걸 용매로 용매에 녹인 용액을 솔루블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솔루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어는 다양한데 잉크젯 프린팅이라고 통칭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잉크젯 프린팅을 쓰는 거죠 잉크젯 프린팅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진공증작 방식 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이제 기화 시켜서 뭘 기화시키죠 유기재료를 기화 시키죠 유기재료를 기화시켜서 중소형은 fmm을 사용하고 대형 oled 여서는 fmm이 없지만 어쨌든 그 fmm을 사용할 때는 유기재료가 많이 좀 손실이 되긴 합니다 대형이라고 하면 여기서 대형이라고 하면 tv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충소형은 스마트폰이나 여기 스마트워치 쓰는 fmm 중소형 oled이고 그 대형 oled는 tv나 모니터 쪽 만드는 거 그건 fmm 안 쓰니까 그래서 fmm 방식이랑 잉크젯 방식 비교했을 때는 fmm은 유기재료를 진공 기화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섀도우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재료 손실이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데 잉크젯은 딱딱 떨어뜨리는 거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재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되던 건데 오래전부터 연구되던 건데 아직까지 진공기화증착 방식에 비해서 수명이라든지 효율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재료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결국 원가를 줄이겠다는 거죠 네 재료 손실을 줄이면 원가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는 건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블로 만들고 또 용매의 유기재료를 섞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재료가 약간 좀 끈적끈적합니다 점성이 있는 물체 그런데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물처럼 고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표면이 고르지도 않고 또 물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가장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떨어뜨린 다음에 건조시켜야 되는데 건조시킨 다음에 건조시켜 놓고 보니까 가장자리만 올라와 있는 고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양산성은 아직까지는 좀 진공기화 증착 방식에 비해서는 안 좋고 그래서 아직까지 양산 적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삼성디스플레이가 qd oled 만들다가 일부는 이 잉크젯 방식을 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qd 그러니까 qd oled가 청색 발광 원 쓰고 위에 색을 만들 때 qd 색 변환층을 통과하는데 이 qd를 잉크젯 방식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방식이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중소형 oled에서도 유기물 위에 봉지층 만들 때 유기물층은 잉크젯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삼성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엘지 디스플레이도 그렇습니까 똑같죠 두 회사 모두 다 중소형 oled 다 기술 비슷하니까 복잡한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들은 접어두고서라도 우리가 먼저 쓰고 있던 기술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이 oled 잉크젯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안 썼다가 처음입니까 csoot가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시제품 전시한 업체는 boe도 있고 이게 또 대만 업체이긴 하지만 ao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잉크젯 방식으로 뭔가 양산을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는 csoot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 여전히 그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csoot 한 곳이다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잉크젯 oled에 보면은 어쩌면 그게 기존의 fmm 방식이라든지 이거는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앞서 있고 그리고 대용도 lgd 화이트 올레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qd 올레드 이쪽 기존에 없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본인들도 차별화하고 좀 차별화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비저록스 vip라든지 생산 수율이 낮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쨌든 올레드 기술을 개발해 가면서 본인들도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후발주자란 말이죠 우리 기업들은 먼저 잉크젯 oled 기술을 잉캡이나 qd층의 어떤 컬러 발광 측에 쓰긴 했었고 그러면 중국 csoot가 쓰겠다는 것은 어떤 차별점이 있고 또 우리랑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차별점 그전에 j oled에서 만들던 기술을 여기서 장비를 작년에 반입을 했습니다 j oled는 어떤 회사죠 일본 jdi랑 소니랑 파나소닉이 2017년인가 5년 만들었던 업체인데 합작사인데 2017년에 4k 잉크젯 oled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imid에서 그런데 그 업체가 잉크젯 방식에 관심이 많았고 기술 개발을 하다가 작년 상반기 파산하면서 그런데 그 전에 csoot가 2020년에 잉크젯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미 한 3년 정도 j oled랑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지분도 10% 확보했었고 2020년 당시에 그러면서 작년에 j oled 장비가 csoot 공장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차별점이라는 것은 시제품만 만들었으니까 삼성디스플레이라든지 그래서 그 기술적인 차별젯 보다는 이 잉크젯 방식으로는 이렇게 노리는 시장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형 쪽으로 말씀하신 걸 잠깐 정리해보면 중국 기술은 아니고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오랫동안 지분도 가지고 있었고 j oled가 파산하니까 거기 있는 장비나 인력들 인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들고 와서 지금 잉크젯 프린팅을 한다 그 기술을 들고 와서 우리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체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 tcl csot의 csot 차원에서 한 3년부터 따로 개발한 게 있었고 j oled를 가져왔으니까 같이 쓸 텐데 어느 기술이 비중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은 근데 그 정도 기술은 다 au라든지 삼성디스플레이 다른 업체들도 다 개발했기 때문에 b oe도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차별화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j oled 잉크젯 기술은 수준이 좀 있는 거예요 4k도 내놓고 했다고 하니까 시제품을 전시 많이 했고 예전에 lg디스플레이 측에다가 모니터용으로 31.5인치를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아 만들어서 양산해서 납품한 전력이 있군요 납품을 했고 2021년인데 그때 기사 지금 검색해보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lg전자가 산 게 아니고 lg디스플레이가 샀어요 lg전자 아 제가 lg디스플레이라고 했습니까 lg전자가 그 패널을 구매를 했고 아 구매가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게 양산 공급 계속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j oled 패널을 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lg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로 바꿔서 제품을 바꿔서 출시했습니다 lg전자에서 그럼 방금 얘기하신 lg전자가 팔았던 31.5인치 oled 모니터 모델의 경우에는 일부 모델은 초기 모델은 lg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일본의 j oled 패널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판 제품이다 네 있습니다 일부지만 그럼 나중에는 화이트 올레드로 바꿔 버렸고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중에 양산성이 검증됐으니까 양산성 말고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요구하는 사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잉크젯 방식은 lgb oled고 lgd의 화이트 올레드는 이게 lgb oled가 아니고 여기 백색 발광원에다가 컬러필터를 쓰는 기술 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어쨌든 뭐 그냥 그 이쪽 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보시더라도 어쨌든 중국 기업이 뚝딱뚝딱 많이 쫓아 있다 라는 인상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csot는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csot가 2020년에 발표했던 게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걸 t8 프로젝트 라고 부릅니다 t1부터 지금 t10까지 공장이 쭉 있는데 t8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표했던 8.5세대 잉크젯 방식으로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로 얘기하는 겨냥하는 시장은 중대형입니다 중대형 중대형이라면 tv 말씀하시는 거죠 모니터와 tv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중소형 패널 하면 아까 뭐 왓치나 스마트폰 얘기하는데 여기 모니터가 좀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단 말이죠 이거 중소형으로 봐야 됩니까 중대형으로 봐야 됩니까 중형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은 모니터가 화이트 올레드 qd oled 이처럼 rgb oled가 아닌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 맥북에다가 rgb oled를 넣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이 rgb oled가 지금 점점 커지면 이 20인치에서 30인치 사이 이 크기를 rgb oled가 하게 될지 아니면 화이트 올레드와 qd oled가 하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 이긴 합니다 원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원가적으로는 감가상각이 끝난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 그러면 화이트가 더 유리 하잖아요 화이트는 내년에 다 끝납니다 파주 가 끝났고 광저우가 올해로 끝납니다 광저우 공장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안 얘기해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는 내년부터 좀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면 좀 기대요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격 경쟁이요 oled 소재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oled 소재에 불필요한 부분을 좀 낭비를 줄여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잉크젯 oled 기술이냐 아니면 감가상각이 끝난 화이트 oled 기술이 20인치 30인치 시장을 차지하느냐 이 다툼으로도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뭐 어떤 디스플레이 학기 라든지 전수회에 가서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20인치 30인치 사이에는 rgb와 기존 화이트 올레드 큐드 올레드 중에 어디가 유리할 것 같냐 답 에는 똑같았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둘 다 만들 수는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 양산성도 문제가 있고 고객 라인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 빠뜨린 게 있는데 그 csot가 올해 말에 지금 잉크젯 방식으로 만들 겠다고 했는데 이건 5.5세대 라인 입니다 아 8세대가 아니군요 8세대는 아직까지 투자 결정을 못 했 고 그거는 내년 말에 할 것 같은데 내년 말에 투자 결정을 하려면 일단 올해 말에 5.5세대에서 만드는 것 21.6인치 우산 만들어서 의료기기 요양에 넣어보고 내년에 또 모델 추가 해본 다음에 고객 반응 그리고 양산성 판단한 다음에 정말 8.5세대로 투자 를 할 건지 말 건지 내년 말에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화면 크기의 어떤 특징 그리고 시장 의료용 시장이라는 특징 뭐 당장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이거 가지고 가서 의료기기가 아무래도 그렇게 막 제품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죠 뭐 제품 가격은 비쌉니다만 워낙 제한적 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 말에 만약에 원하는 성과를 거뒀단 말이죠 csot가 그리고 내년 말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됩니까 이거는 tcl이라는 모기업도 변수가 되는데 지금 tcl이 이 얘기는 tcl csot가 csot가 준비하는 잉크젯 방식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tcl이 지금 tv 시장에서 2위 3위 정도 하는데 하이센스가 2위고 지금 oled tv 라인이 없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유일하게 oled tv 라인업이 없는데 만약에 csot가 만든 이 잉크젯 방식의 oled가 좋다면 tcl이 그걸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고 tcl이 주로 파는 건 qd죠 qd 제품 많이 팔죠 요즘에 카드뮴 이랑 인디움 없다고 꽁짝꽁짝 하는 제품인데 국내에서도 팔잖아요 이 제품 네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oled가 없었기 때문에 qd를 많이 밀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oled가 인계체제 잘 되어서 하면 oled tv를 전면에 밀 수도 있겠네요 잘 된다면 밀 겁니다 아마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대용 oled 시장에서 tv용 왔을 때 lgd 화이트홀레드 삼성디스플레이 qd oled csot의 잉크젯 oled가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csot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tcl이 oled를 많이 쓰고 그렇게 되면 oled 시장이 커질 수 있긴 합니다 누구한테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데자뷰인데 10여 년 전에 lg전자가 꿈꿨던 게 그 전략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2위였으니까 당시에는 lg전자가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빨리 oled tv 시장에 들어와서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oled가 확산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기기가 이제 방마다 하나씩 있는데 당시에는 oled 대용 oled 쓴 제품이 방마다 하나씩 있을까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니 전략 자체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oled 잘 밀어서 세계 2위 3위 정도 하는 tv 업체가 lcd 대신에 oled 밀리겠다 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과연 lcd를 대체할 수 있을까 또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금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lg디스플레이랑 삼성디스플레이 이 대용 oled 캐파가 보통 천만대 200만대 보는데 1200만대 정도에서 여전히 전체 시장에 10%가 안되죠 전체 시장에서 3% 정도 됩니다 아 여전히 두 자릿수가 안되는군요 oled tv가 tv가 보통 2억 2000만대 요즘은 좀 안되긴 하지만 거기서 oled tv가 500만대 600만대 정도입니다 3% 정도 되는데 여전히 리치마켓이라고 봐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격을 비싸게 봐줄 수도 없잖아요 가격은 비쌉니다 비싸다는 게 lcd보다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 같은 크기 제품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oled가 lcd보다 3배 4배 비쌉니다 코로나 때 한창 그때 lcd 가격이 올랐을 때 oled 가격 차이가 제일 좁혀진 게 1.7배 였습니다 1.7배 아주 한시 적으로 그때 oled tv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lcd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되게 많아야 oled tv가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당시에 입증 됐습니다 지금도 입증됐다는 건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건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명암비나 화질 시야각 이런 것보다는 거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거거익선 큰 화면을 원한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tv를 봤을 때 보통 쨍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게 lcd가 강합니다 아무래도 oled는 유기물 유기재료를 쓰기 때문에 수명 때문에 밝기가 좀 떨어져서 그렇죠 명암비를 되게 강조하고 그래서 어두운 장소에서 전시를 많이 하는데 보통 시연애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csot가 만들어서 올해 올해 말 내년에 만들어서 아마 tcl 회장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 tv를 오히려 봤을 때 대형 투자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쨍한 느낌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명암비라든지 반응속도 이런 것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투자는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까지 소비자들이 원했던 걸 보면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tv라는 환경이 대부분 거실이나 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밝기 에 좀 많이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뭐 늘 거실이나 방에서 불 꺼놓고 tv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낮에도 많이 보니까 그걸 lcd 쪽에서 많이 얘기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잉크젯 기술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기술은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아니고 fmm도 대형 만들 때도 여전히 fmm 하고 섞어서 쓰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처럼 네 그 중형 쪽에 fmm 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6세대 쪽은 스마트폰이랑 워치 그리고 일부 태블릿 만드는 6세대 라인은 이미 fmm으로 생산 수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 중형 대형 시장에서 잉크젯은 승부를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이때쯤 등장한 제가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카티바거든요 네 잉크젯 끓여주는 장비 만드는 회사 잖아요 물론 이제 cms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별로 얘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 이 잉크젯 오이리드 기술 영속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갈 수 있나요 csot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 잘하면 우리도 가는 거고 그럼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fmm은 중소형 쪽에서 이미 양산성이 검증됐으니까 이 시장에서는 꽤 갈 것 같고 대형 oled에서는 화이트랑 qd oled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두 기술이 충분히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분야가 좀 경합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20 30인치대 이 제품들입니다 이 기술군에서 그러면 fmm로 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잉크젯이 갈 것이냐 아니면 비존 옥스가 말하는 vip jda가 말하는 이립 것이냐 이런 건 계속 관전 포인트 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이 메인 이 아니기 때문에 tv에서도 이미 많이 뒤처져 있는 아주 니치한 마켓 이잖아요 30인치대에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메일이 아니고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은 이건 11억대씩 팔린 시장이고 tv는 어쨌든 2억대인데 이건 다 합해도 5억대 정도 됩니다 이 제품에서 아마 차별화 좀 비싼 가격을 받더라도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술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의료 게임 일부 산업용 항공이나 이런 데도 있을 테니까 별로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장은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예 틈새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확장성을 노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몇 년 안에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몇 년 안에는 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희망보다는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oled도 재료가 중요한데 재료 업체 하시는 분들 말씀드려 보면 이립방식 vip 방식은 재료 특성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힘들다 잉크젯 방식은 지금 기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이 들어오는 건데 양쪽 기술이 들어오는 건데 그쪽 기술은 개발하면 되긴 할 겁니다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사실 잉크젯에서 나중에 qd 를 대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지금 qled 나 다른 어떤 대안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과거 만큼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삼성디스플레이 qd oled 라인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qd 디스플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qd oled 하다가 여차 하면 qned 라고 하는 는 공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쪽 도 좀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이 잉크젯 방식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 왜냐하면 올해 sid에서 csot 분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했고 제가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셨던 분들 말씀드려 보면 좀 안된다고 생각했던 기술인데 요즘 이번 발표에서는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imid나 디스플레이 학회 전세계 학회들 보면 중국 논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연구개발도 많고 행사 자체를 후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발표 논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학교나 이런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이 논문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과연 그 여부에 따라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단순히 양이 아니라 질이 어느 정도만큼 올라왔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시간도 잘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